안녕. 연사진가치입니다. 오늘은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먹어요. 저 짜파게티를 좋아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와 맛있겠다. 오늘은 짜장면이 잘 나오죠? 저는 짜파게티를 좋아해요. 아 러브 짜파게티를 좋아해요. 아 짜파게티를 좋아해요. 아 짜파게티가 아니죠? 짜파게티 맛있어. 역시 오늘도 짜파게티를 먹으면 하루에 끝냅니다. 하루는 끓여있는건 아니지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짱이네 I love 짜뽕구리 짜뽕구리 minority 맛있어 렛츠 잇트 음 기다봐요 숟가락 갖고 올게요 온 김에 이거 갖고 온 김에 이거 물도 갖고 왔어요 네 숟가락 갖고 왔죠 한번에 한순간에 바로 갖고 왔죠 먹겠습니다 먼저 숟가락을 좀 퍼주면서 먹어도 맛있어요 숟가락으로 건더기를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기다 이렇게 맛있다 짱 맛있다 이거 와 먹고 싶죠 기다봐요 흘린것 좀 닦을게요 흘린것 좀 닦을게요 흘린것 흘따가 으차 아 먹자 이제 숟가락이 필요하겠군요 이제 숟가락이 필요하겠군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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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물이도 마실게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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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짜파게티를 먹었는데요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아 맨 처음에 제가 실수했네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이 아니라 연수 팁이에요 그럼 빠빠이 흠 흠 흠 날 작사 cave 흠 quis